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파파이 형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찾기 천재 테스트 시간 안에 답을 찾으면 당신은 찾기 천재 자신의 관찰력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아봅시다. 모두 같아 보이지만 다른 한계를 찾으면 됩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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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은 오늘 몇 개의 정답을 맞추셨나요?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파파이 형에게 큰 힘이 됩니다.